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도주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기에는 기도 한 가지 하고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있으면 지연되서 돌아갈 자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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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hi- reincarnation Do it in my hand when I know you are loved by peopl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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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성님 주성님 주 앞에 주 앞에 겸손이 나 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로 열 날 덮으셨네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이 생명을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내 저스틴 내 저스틴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내 저스틴 내 저스틴 주 영광의 인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니 주 앞에 겸손이 나 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주 앞에 겸손이 나 서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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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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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사 주님의 주사 주님의 주사 메시지 메시지 정강에 대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변하네 내 존재 내 존재 내 존재 내 존재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 내 존재 내 존재 내 존재 내 존재 주의 영광의 인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 기억한 가족이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이 존재 내 존재 내 존재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 기억한 가족이 이 존재 내 존재 내 존재해 이사를 내 존재해 하위에 두단이 심그럴 주거꼬 하나님 하나님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